미니게임이 문제네 아! 어어? 어어? 와, 그동안 잘했으면 뭐해? 16밤 있냐? 아, 16밤 잘 됐네 끝이야, 끝이야, 끝! 네, 한 개, 한 개 남았어요 에헤헤, 16장이다 에이, 잘했어 아니, 18강 애가 된다고! 아니, 18강이 네 집 개이름이냐고 아니, 난 난 했어! 저번에 테스트할 때 야, 줘봐, 줘봐 네네 줘봐요, 줘봐요 왼쪽에 있어요 아, 나 이거 상금런 사고 싶었는데 네 개 이쯤되면 궁금한 게 여기서 강화를 한다고 뭐 차이가 있을까? 그러니까요 지랄 마, 9만원은 벌 거야 중경님 아니면 다 한 방에 좋지 않을까 미친 척하고 발목을 22강 만들어보는 거 어때? 어? 미친 척, 어차피 그거는 지금 그냥 다 한 방에 죽일 수 있잖아 발목을 22강을 만드는 거지 저거 미친 새끼네 저거 왜, 나쁘지 않지 않아? 아니 이미 다 썼어, 네 개 남았어 다섯 개 그래? 어 근데 야, 핑미나 너 그거 몇 강이야? 저, 16강입니다, 16강 16강 더 질러야지, 일로와 예, 예 어 그래, 뚜이님 다시 와 뚜이님, 이거 강화지로 가져와요 제가 알던 마크헤지가 아닌데요 여기는 겜모 마크헤지인가요 이거? 아, 나 상금런, 아 아, 이거 상금런 사고 싶은데 아, 미친 아 아 아니, 뒤에 쟤 좀 죽여주실래요? 맥세 명작 좀 어? 죽었네요 죽었어 아, 어, 예 나도 근데 그 생각을 해 지금 여기서 18강을 왜 만들어야 될까? 야, 18 나도 그 생각이 16강에서 멈추면 10만원 이 미션쯤에 나 안함 아니, 데미지가 데미지가 말이 안 돼 내가 중력이도 한 명일 것 같은데 최상급 있으신 분이 야, 파방권 10개 하라고? 우리 파방권 10개 있잖아 네, 있긴 해요 그리고 나 이거, 이것도 다 지르자, 저거 무기 하나에 핑맥이꺼 20평 만들죠 최상급 와, 이걸 20평 만든다고? 저, 저 한 개 저, 저 많이 필요한데, 강화지 최상급 아까 엄청 갖고 오긴 했었는데 엄청 많아, 엄청 많아 어디 있죠, 나? 아, 맞아, 나 쓰레기도 이거 바꿔올게 어디 있을까요? 누가 갖고 있을까요? 이거, 누가 가죽을 던지지? 지낸 가죽 버리고 다니는 새끼 가죽 찢어가지고 돼지 껍데기 만들어버린다이 주, 뭐, 주워 먹어라이 예, 예 밥 한 권만 14개인데, 얘들아? 예? 우리 나 두 개 있어 그리고 편나님한테 이거 각오 강화해 달라고 하면 강화해 주죠? 어 어 어? 저 새끼, 너 미쳤네 크소중은 뭐지? 크소중이 나왔네 두 개 깔싸마귀 뜨자 뭐야, 안 보여 잠깐 멈춰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쇼 이건 좀 선 넘네 주인이 여기에 따까리, 너블 따까리 미션은 완료했습니다 중땅 편나님 이거 어둠의 기운으로 가복 강화시키려구요 이거 모자 아, 네네네 다섯 개 강화, 강화되는 거죠? 네 맞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? 잠시만요 지금은 집으로 가 있어야겠다 네네 어, 파괴방지권 두 개 가져갔구요 지금 우리 강화하고 있어? 어떻게 하고 있어? 아직 안 하고 있어 재료 재료 다 구해서 아, 재료 다 구해서? 네, 크리스탈 열두 개 더 필요하긴 한데 일단 할게요 어, 실패할.. 실패할 때 멈춰야겠다 자, 크리스탈 더 구해야 돼 멈춰, 안에 발몽하면 되죠 자, 리타님한테 가서 크리스탈 좀 구해 올게요 네네 incoln 한 번 더 하라고? 아 한 번 더? 아, 그래 한 번만 더 할까? 그래 한 번 했으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멈출게 어, 그만해 어, 그만해 아우님 3개 다 주시면 18강이긴 한데 아 그 17강만 만들자 오케이 한개만 줬어요 한개로 가능하잖아 알지 몸 다시 들어간거 아닌가 못먹었어요 오케이 와 데미지 뭐야 일시 백천만 십만 백사십만 네 네 아니면 저 믿어요 이미 성공한 다음에 믿냐고 물어보면 미친놈아 이미 한 다음에 믿냐니 이미 소리가 다 들렸는데 뚝딱딱 어 실패사운드 아니었어? 믿지 지랄하지마 실패사운드였어 도브님 이거 쓰실래요 네 오케이 일로와봐요 잠깐만 콕박 길드 탈퇴 주척을 얻었덩어 저 미친놈이 오 야 배달왔다 지금 이거 뭐야 나 폐지호 왜 계속 써지고 있어? 누가 쓰는거야 지금 안 들고 있는데 핑맨이 있어 아 여기까지 와? 미친놈이네 다 죽이겠는데 이거? 어이씨 안들어야지 야 핑맨이꺼 몇강 됐어? 아직 아는데 지금 할게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맡겨놓으셨습니까 주인님 이거 두개 아꼈다 나중에 네 리턴 너불아 일로와봐 네 나 창고에 너놓고와 네 세 번해서 한 번 됐긴 했어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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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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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우라 난 니가 되게 안창피해 난 난 내가 되게 불의식 불의식 간직한 사람이라 생각해 난 너랑 같이 다닐 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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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절대 눈피하지 않아 사람들의 에이 와 가나토템 6개 꼽았다는데? 와 미친 저거 확률이 11%인데 해야되나? 아 근데 나 한 번만 더 성공하면 10만원이네 잠깐만 어떤 새끼가 돈 더 넣었네? 아씨 야 10만원인데 해야되지 않냐 이거? 어 10만원인데 10만원이 니 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쵸 아 또 한 번에 성공시켜 두 한개는 상금론 만들거야 나 알겠지? 예 어 한 번에 해 손 구워야겠다 되겠냐 키키 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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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원이라고 어 상금론은 제 그 퇴집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지랄 말고 빨리 줘 짜잔 하아 10만원이 맞다 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루니어비님 5만원을 투자해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도리라님 만원투자 루예님 만원 감사합니다 트위니신랑님 감사합니다 내 체력이 36만인데? 발뭉 18강 가면 8만원이래 빨리 증가권 있으신 분 없나? 10일 받아서 할 수가 없는데 헤헤헤 괜찮아 괜찮아 어? 돈 좀 주실래요? 돈? 내가 돈이요 있을 것 같아? 아주 많지 이런거 많이 나오네 이런거 많이 나오지 그러게요 이러기만 한 80번 뽑지 지금 발뭉 발뭉 갈라나 본데? 1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싸아 3글로 하나 싸아리 갑자기 이중을 얘기해요 어? 어? 하하하하 아 얼마전에 토스에서 잔액구 부족되더라고 하아 하하하하 다 실패했어 10개나? 아니요 17강인데 하하 어 17강이야? 몇강에서 몇강 낸거야? 16에서 17이요 몇 개 썼는데? 11개요 11개만에? 근데 그 알잖아 내가 지금 이거 여기 행운을 길뜨려 놨어 이거 두 개 18강에서 돈 더 벌자 그 5천만 원만 더 주실래요? 그래? 1억 줄게 크리스탈도 없어갖고 1억 줄게 크리스탈 좀 부여 10만 원이네 미친 야야 천천히 끌어 더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 그 뭐지? 증가권 구해오실 수 있는 뭐야?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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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뭘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는걸요 모르겠으면 알려줄까? 좀 더 일로 따라올래? 일로 따라올래? 여깄습니다 여깄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어 와 곧 있으면 110대겠네 사실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뭐지? 하나 더 있습니다 미친새끼네 이거 와 아주 맛있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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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야 빅맨아 니 몸에 있는 중골룸 회피 다 줄래? 가지고 있는거 알아 3개 예? 니 몸에 중골룸 회피는 3개 있잖아 야 어떻게 알았지 이 새끼 좋아 어떻게 알았지? 아주 맛있어 맛있구만 맛있어 칠수로 상금룸 갈 때 갈려버려 아이 우리 팀이잖아 야야 등근아 빅맨아 빵절만 하지 광모 줄게 어어 그 너불아 뭐 따라하시지요 쟤 일단 따라가자 쟤 왜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까리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어어 잘 설치해놨다 무기한번 그냥 무기한번 드시죠 무기한번 야 너 졸귀탱이야 졸귀탱 졸귀탱이네 그냥 난 부러야 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다 그 소리 아직 근데 왜 벨개는 항상 젖어있냐 근데 잠깐만 뚜이님 혹시 내가 준 거 두 개 실패했어? 아니 아니 크리스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응응응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행운을 좀 써야겠는데 아니야 저거 하고 상금론 열어야겠어 행운을 다 쓰면 안돼 아니 저한테 삥 뜯을 거 더 있었어요 혹시? 삥 뜯을 거 너 뭐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나 불렀었잖아요 너? 너 내가 왜 불렀어?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 방문 준다고 일로와봐 엄마 내가 열심히 해서 용돈 줄게 일로와 일로와 너 왜 거기 있어 멈췄어? 멈췄네 시간이 이 새끼 근데 되게 웃기긴 하네 나 왜 불렀지? 나? 내가? 내가? 너가? 내가? 내가 너가? 박무 14번 아이 감사합니다 공격료 아이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박무 고맙습니다 박무 박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주십니까 야 그리고 여기 박무 하나 더 야 네 몸에 2속 4개인가 5개 있는가 알거든 그거 줘 이제 예? 알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십니까? 아 꽤 떨어보고 있지 오 맛있구만 알겠습니다 어이 좋아좋아 어이 좋아좋아 꿀맛이야 어이 괜찮아 딱 적당해 더 있어? 중급이면 더 줘야지 아 이건 됐어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강화파티 하고있네 그냥 진짜 난리 나네 와 난리 나네 우리는 우리는 어이 채팅보니까 모험룸으로 달라는 것 같습니다 모험? 예 너 모험이 있니? 아 예 줘야지 징각 징각권을 메인킬 밀면 주거든요 그 가까운 분들 밀어주고 얻은 다음에 하려고요 어 상자에 룬을 넣을까요? 가져가실래요? 골라가실래요? 어? 골라가냐고? 예 어 한번 보자 뭐 있는지 안 본다는 소리는 절대 안하지 제 것도 넣어드림 제 것도 넣어드림 제 것도 넣어드림 가져가십쇼 이송론 하나 꽁쳐놨네 이 새끼 그래 체럭 없을 필요없고 아니야 딱 적당해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아래쪽에 제가 이송론 두개 넣어놨습니다 내 겁니다 왈라비새끼야 내가 방해법 한건데 왜 니꺼야 왈라비새끼야 이송론 어디 응 내꺼 응 꺼져 핏맨이 핏맨이 핏맨씨가 가져갔지 근데 상금룬 빨리 왜 안만들어와 방금 만들어 온거다 상금룬 하나 만들어왔다고? 어디 아니 중금룬 3개 4개 만들어 온거다 아니 한개 가져오라 했잖아 못만들어 그거? 아 미친놈아 오백원 주고 천하백원들이 빠져 사오면 어떻게 사와 하하하 ranch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faux 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recoil 상글 남 Moi 앞 801 그거 나 뭐 좀 맞아야겠어 안되겟써 그리고 아 눈에서 눈물이 나서 탈수증쇠이 일어날 것 같아 준준준 5천원 남겨온다 실시 아 상룸 만들어왔다고? 어이구 야야 가야겠다 어디어디어디 잠깐만 집에가서 한 번에 가야겠다 받아서 아야 근데 여기 한국 마크해지다 나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아주 잘했어 하얘 오지라도 안왔는데 얘는 이렇게 가져오는데 말이야 야 디질래 너 힘이 25?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아까 전에 만들어 왔다메 마이크 깁니다 실시 혹시 아 아 몇 회전부터 죽은거라고? 네 눈 동공을 보니까 진정성이 있는 동공입니다 쓸데없는거 괜찮아요? 아 많이 놀랐죠? 아 이거 지금 공개해야되겠어 안되겠어 이거 아 근데 지금 공개하면 망할 것 같아 야 일단 마실 것부터 마시자 맥주인데 아냐 맥주 쫄쳐먹어 오케이 갈아 만든 배 마시고 있어 먹을거는 왜 먹을거라고 하네 뭐 뭐라고? 마실거는 마실거라고 하는데 먹을거는 왜 먹을거라고 하네 뭔 개소리야 이거는 짬 사대기 때문에 너 계속 암 아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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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좋습니다 혹시 따까리 뭐 진짜 빵 셔틈 이렇게 저장하지 않았죠? 아니 미친새끼들아 갈비에 배틀발짝 미친새끼들아 하하하하 니가 미친새끼 뺨짜고루 때려버리네 아니 가을이 마시고 있는데 왜그래 아 배틀발짝 방금 아 너 때문에 민첩 민첩 나왔잖아 이걸 아니 애가 개소리 좀 할 수 있지 개소리한테 뺨싸댕기 때려버리네 너도 조심해 이 새끼야 형한테 뺨싸댕기 막기 싫으면 네 조심해 우리 두고 땡이라도 스미딱 써먹고 뺨다곤좀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해 빨리 줄 차먹고 스크류바 사오라고 했다가 어? 아니야 오이씨 미친 저새끼야 메로나 사서 개빡쳤음 샹 야 어 발몽 좀 주세요 발몽 좀 번호 좀 달라는 자라 아아 아 미안합니다 야 야 너 니 길도 아니었던 사람 좀 챙기라고 왜요 인사 안했잖아 아아 내가 아까 했어 아 너한테 안했구나 자 자연이님 예 여보세요 어 화가 많이 나있잖아 지금 원래 저런 목소리 인사 한번 오지게 박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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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이리로 와봐요 여기 중앙으로 와봐 참가 마크 닉네임 1 한번 쳐주세요 1 1 1 가고 한 명 더 어딨어요 오 됐다 자 태풍 1 1 1 이거 안 보여? 어디갔지? 11 11포 성공했어요 어? 18강 됐네 잠깐만 너네들이 중요한게 아니야 10만원이 지금 떴다고 잠깐만 기다려볼래? 아 장난이야 장난 장난 장난일색 오 레전드 오 레전드 오 레전드 아니 일라이전님 8만원 걸어주셨었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가뭄없이 10만원 있으면 성공한다고? 걔가 굶었네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냐 공격력이 60만원인데 발목어? 자 볼게요 이거 이분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이라고 합니다 어우 야 목소리 왜 개좋아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? 개좋은데? 어 왜 그러세요 어이씨 뭐야 목에 꿀 발라놨나? 한번 해봤어 형님 어 나 진짜 저쪽으로 가? 가서 한번 싸워보자 어 오징어 같은 중력이라기라 아까 상처받았어 아니 나 너 형 그래도 근데 나 18강 뛰었다 인준아 너 너가 가야지 막상막하의 대결이 있지 않을까? 중력아 가서 편안한 마음을 해 아 근데 현백 좀 셀텐데 아니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일이다 싶으면 그때 다시 말할게 어? 일단 가있어 야 꺼지라 해 그냥 꺼져 자라새끼야 자라탕 해먹을 거니까 어 개상처받네 진짜 아 약간 내가 상처를 줘야지 가겠구나 알았어 형 상처받는 말 한마디를 내가 갈게 아 아 형 한번 한번 근데 굳이 너한테 상처받는 말을 줄 얘깃거리가 있나 쟤? 아 너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꺼져 이 조그마한 새끼야 나가 허어 마 쉣 뿜뿜뿜뿜아임 이 새끼 나 아바타 시키네 아 내가 나쁜걸 못할거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분? 지존 간지 태풍입니다 어디서 봤어? 나 많이 봤는데 이분? 이바람 과거 그 한 대교회에 한 3-4년 참여했나? 많이 봤는데 이분? 종족전쟁에서 본거 같은데? 오? 지켜줬죠? 시청자가 알려줬으니까 알지 기억하겠어? 감동받지마 어 감동받는건 근지 너블길드도 해볼게요 자 우선 너블길드에서 오신 커즈님 예? 예? 명강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8살 명강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여운 18살 나이네 아주 귀여운 18살이지만 무한의 탑 길드 무한의 탑을 혼자 다 깨버리는 아주 숙제인 야 이제 18살이 나랑 9살 차이야? 나 아직 명강님? 아니요 오씨 나 나이를 먹었네 없었나요? 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한 유저거든요? 어 어 너 우리한테 누구 먼저 공격할지만 알려주면 안 되냐? 너 너